오늘은 장중에 간단하게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지수 위치를 보시면 지수는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비록 분봉, 어떻게 보면 장중지수는 좋지는 않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좋은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쉬었다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을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9일 윤석열 출마 선언이 있어서 윤석열 테마주가 오늘 강하게 갈 줄 알았으나 최재형이 불시에 다음 주 월요일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LS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은 이재명 테마주긴 하나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정신이 없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매매 특성상 다음 주 월요일은 최재형, 29일은 윤석열 그리고 이후로는 이재명 출마에 대한 포인트들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 50%, 40% 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 또는 단기 고점이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재형 테마주부터 보자면 최재형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4주 초에 감사원장을 사퇴한다 그래서 대권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대권 행보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재형 테마주들이 오늘 장중에 살짝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중에 이루온이나 또 오픈베이스 한세MK 등이 올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바로 29일 날 윤석열의 대선 출마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주 짧은 반짝 상승 정도만 예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한세MK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세MK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 날에 어떤 포인트로 매매를 하시면 되느냐 그냥 쉽습니다 오늘 저점 8,650원 정도 이런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런 저점을 깨버리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서는 어차피 지금 5일선에 붙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내일은 월요일 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오늘 저점은 너무 아래죠 그래서 이런 건 언제를 하느냐 5일선 5일선 구간이 이 정도입니다 5,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원 1호원 대장주죠 대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갭은 일단 맺고 왔긴 했는데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내일 월요일 날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렇게 되면은 높게 뜨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익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 라인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5일선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략 한 5,200 오늘 종가 정도를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한 3,4% 정도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것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는다면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윤석열 테마주가 있겠죠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 29일 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윤석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오토가 지금은 대장주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공정, 상식, 애국, 헌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출마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측으로 공정 테마주, 애국 테마주들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원인시스나 SGA 같은 공정경제 테마주 같이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민생투어를 합니다 민생투어를 그 다음에는 민생투어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민생투어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광주를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갔다가 이제 충청도 쪽을 가게 됐을 때 충청 테마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오토 보시면 네오토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테마 윤봉길 기념 사업의 인맥도 충청남도 테마주로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점상 갔다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9일날 29일날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날에 출마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고 윤봉길 기념관 가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차트로는 재료로는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굳이 손절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것도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 손절라인을 오늘 저점이 얼마인가요? 만 1,300원 정도를 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날에 강한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손절을 하시고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강한 투매가 나온다면 어제의 종가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제의 종가가 9,990원이거든요 이 밑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월요일날 쭉 빠지게 되면 이 밑에서는 무조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다음날 29일 화요일날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오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라인 또는 월요일날을 들고 가실 분들은 손절라인은 1,300원이다 그리고 만약에 강한 음봉으로 내리꽂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동안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만약에 쭉 빠져서 어제의 종가를 깨면 그때부터 매집하십시오 아 물론 이 종목이 이 정도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오늘 매매하시거나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저점을 깨면은 홀딩 손절한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강한 투매가 나와서 어제의 종가를 깨면은 매매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은 29일날 출마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원인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SGA랑 SGA랑 정원인시스가 있는데 SGA 같은 경우에는 공정경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 출마 선언문에 뭐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GA와 정원인시스를 말씀드렸고요 SGA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은 분명합니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대신에 저점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도 되겠고요 정원인시스 이 종목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하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없는 하한가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하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뭐 여기까지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의 저가 요정도 라인 오늘의 저가 330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지켜준다면 홀딩 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3300원을 계속 뭐 예를 들면 월요일날도 이런 식으로 지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매집을 들어가서 화요일날 강한 슈팅이 나오면 털고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테마주들 같이 보여져 있고 크라운 혜택 크라운제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충남 아산에 있는 종목들이죠 효성, 웬비 또 프럼파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민생투어가 민생투어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선언하고 한 2-3일 지났다가 광주를 들렸다가 충청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1-2주 이상 걸리는 이벤트겠고 만약에 그 안에 이재명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또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이 충남을 가면 그때 빠르게 달라붙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재형도 나왔고 윤석열 사실상 맞수죠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도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경선도 연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CS나 음 카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정상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건 시간이 시간 소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강한 수급이 달라붙지는 않았을 텐데 뭐 최하 좀 길게 보시면 뭐 윤석열이 하고 나서 이제 민생투어 하는 거 지켜보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7월 초까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거의 2주 정도가 남았다는 소위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테마주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출마 선언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대장주들을 위주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스 CS CS 같은 경우엔 차트가 좀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모으시면 될 것 같고 수성이노베이션 이런 건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어찌됐든간 반등이 나왔고 오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이런 최근 2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서 매매할 만합니다 매집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신라이스지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올림픽이 있으면서 이 수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되겠고 또 동신건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동신건설도 차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그냥 모아가시면 되겠죠 왜냐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를 할 거는 알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달라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재명이 어떤 뭐 밑밥을 깔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재명이 출마하면 그날 아주 강하게 오르겠지 지금은 매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재명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저점 대비 2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더 가봐야 얼만큼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셔도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이런 대장주적인 성격들 오늘 이스타코도 많이 올랐죠 이스타코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 대장 이거 10배 오른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꽂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이걸 보셔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문 내용이나 또는 이제 포럼 어떤 그 싱크탱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신규 종목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촉각을 건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예 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최저형 테마가 어 바로 윤석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은 최저형 테마주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론에서 먹고 그 다음에 윤석열로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론이 강한 시세를 못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 안에서 눈치 싸움을 잘 하셔야 되겠다 라고밖에 말씀을 들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어느새 네오토는 다시 상한가 금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대장주 든든하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